네, 바로 새롭게 취임하는 제7대 성은석 회장님의 취임사항을 받겠습니다. 한 번 소개받은 성은석 신회장입니다. 존경하는 내의 기대들은 존포를 사랑하는 존포바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그동안 간양군 존포바족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동사적 이 마시는 김영길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양군 존포바족의 직책을 벗겨주신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어깨가 엄청 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에 맡은 바에야 즐겁게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포동역뿐만 아니라 모두의 건강팀팀을 위해 존포바족 연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며 회원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대변하는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존포발성화를 통해 국민화합과지역발전을 일어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회원들의 화합과 단건을 바탕으로 존포력발전과 존포바족 연원장에게 우수한 선수 육성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